고용노동부는 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의 날은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로 산업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기념식에서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이재근 남해화학 공장장을 포함한 산재 예방 유공자 20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의 계기로 안전보건의 컨트롤타워로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더욱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산업안전주간에는 국제안전보건 전시회, 안전보건 일자리 박람회와 안전보건 세미나와 산업재해 예방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